어, 왔어? 스푼에서 둘 위드유라고 오디션 열렸잖아. 너무 떨린다. 어떤 사람들이 지원했을지 너무 궁금해. 같이 들으러 갈래? 아아, 여보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많은 분께서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스푼 DJ로 처음 방송을 하게 되네요. 언니 때문에 스푼 처음 한다. 박수! 저 때문에 스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와, 손을 정말 많이 들어주시는데요. 와, 발가락도 들어주시는데요. 대박이네. 일단은 이제 둘이라는 음원이 발매가 됐어요. 제 목소리 작다고요? 그럼 조금 키우지. 근데 이제 스푼에서 이 둘 음원으로 둘 위드유라는 오디션을 열게 됐어요. 짝짝짝 이 오디션에 중간 평가를 오늘 하는 날인데 우승자는 저랑 같이 스푼을 핫방으로 진행을 하고 딩고 프리스타일에 출연을 하게 된다는 완전 대박이죠? 하여튼 이 중간 오디션으로 여태까지 참가를 하신 분들의 곡들을 들어보고 평가를 하고 그럴 거예요. 오늘은 다 들어볼 수 있을지 아직 안 들어봐서 일단 첫 번째 오드마코 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있잖아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너하고 나도 단둘 마치 처음부터 맞춘 퍼즐 같은 사이고 너무 바라봐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 좀 화네. 아, 또 질 수 없지? 다음 분 노래도 들어볼게요. 아니 뭐야? 아니 이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 그 가성 부분에서 살짝 녹을 뻔했네 그리고 또 텐션 저 올려주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을 좀 몇 개 봤어요 한번 올려 고주아 닉네임 대박 닉네임은 짐승뮤직인 설사병 나셨나 소화제를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잠자 소릴 들어봐 꾹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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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짐승인가 했네 느슨했던 힙합계에 변비약을 주는 거 같다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백솜님 백솜님 저도 아이유님 느낌이 싹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들어볼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하게 걱정돼 기린형이 너한테 찝척대지는 않을지 널 믿는데 너한테 찝척대지는 않을지 라는 가사가 있는데 기린오빠 여기 지금 계시거든요 지금 눈빛을 보면은 인상 팍 쓰고 계시는데 둘 잔치 둘 잔치 둘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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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그맨 공채는 여 방이 아니거든요 박진오님이신데 들어볼게요 아 고등래퍼2 출신이시래요 민호이지 너는 둘 다 붙은 싱얼 우리 둘이 둘을 불러 이건 치즈스 확실히 깔끔하다이 진짜 잘한다 아니 왜 이렇게 다 잘하는 사람만 있는거지 근데 이거를 오늘 안에 다 들어볼 순 없고 잠깐 지루해지니까 퀴즈를 낼게요 맞춰봐 ASMR이라는 뭘 먹는지 소리만 듣고서 이제 여러분께서 맞추는 게임이에요 당첨이 되신 분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사실은 저 좋으려고 만든 코너가 아닐까 근데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 정답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힌트를 드리면 제 노래랑 관련이 있어요 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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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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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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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스프는 처음이지? 오늘 되게 빈티지 스타일이다 내 마음에 어두 빈티지? 오늘 드리드유 최종 오디션 때문에 온 거 맞지? 저번에 너무 재밌었는데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엔 스푼 사무실로 왔거든요 여기 정말 좋고요 중간 오디션에서 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대를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 많아지면 또 못 듣는다고요? 그러면 저 그냥 조용히 하고 이거 듣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넌 널 보면 기다리게 하고 싶단 말야 내 마음 못 느끼길 바랄게 뭐야 여자분이신데 제가 아직 그 여자 아티스트 분하고 작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 되게 신선한 그런 느낌이네요 상의 반쪽을 이제야 찾은 기쁨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베이 멜로디 라인을 잘 짜시는 분들이 오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집 잘하네 지금 들어볼 것들이 산덤이기 때문에 너무 긴 피드백을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일단 다음분 행복한 한글이 님인데 네 민영아 듣고 있니? 너를 향한 내 마지막 진심을 담은 편지야 너를 놓지 나는 바쁘지 이걸 듣고 돌아와줬으면 좋겠지만 너는 내가 알던 민영이가 아니야 너 누구야? 아 죄송한데 제가 몰입이 안 돼서 아니 댓글에 염다형이냐면서 다음분 망나니 님 들어볼게요 뭐야 어디까지 가 어우 여기 어디지? 루즈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잘했던 분들을 한 명 같이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종 당첨자의 후보가 되는거죠 중간중간 몰래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지금 해주세요 짧게 짧게 한 번씩 들어볼게요 갈게요 블루이 님 네 네 그다음 까꿍 다시 들어도 깔끔하다 까꿍하다 자 다음분 DR플로우 님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도아 님 자 다 기억나셨죠? 이제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투표 결과는 와 간발의 차다 도아 님 축하드립니다 도아 님은 하이패스권이 지금 생겼어요 최종 1위를 선정할 때 무조건 포함이 돼요 아 하이패스 아니야 프리패스군요 아 죄송해요 이제 너무 시간이 생각보다 후다닥 가가지고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이번에는 근데 물건을 만지는 소리로 맞춰야 되는데 이건 제가 살인할 때 쓰는 겁니다 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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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금니 보이 님 대파를 맞추셨습니다 너 누구야 한번 해달라고요? 자 그럼 한번 할게요 팬 서비스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자 아 아 이거 손에 다 묻었는데 이거 아 괜히 만졌다 이거 아 정답 슬라임인데 아 이거 어떻게 떼냐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손에 너무 많이 묻어서 이번은 아이고 이거 이제 방송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결과를 5월 14일 밤 10시에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다음날엔 대박이에요 이거 스푼에서 저랑 합동 방송을 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해 아우 느끼이 별로다 여기 지금 외계생물이 왔다간 자리에 알을 놓고 왔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잔인하다 알을 어떻게 그렇게 네 오늘 후라임 먹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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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